안녕하세요 이슬람, 한국. 이슬람 성경에서는 한국어는 대기의 묵원이나 한국어는 영원히 저녁 왕이 나한테 올라온다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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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이때는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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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 이슬람 성경에서 왜이냐면 이슬람 성경에 푸안이 붙여있어 그리고 뭐지? 푸안 히잡이니 히잡 나만의 아빠 나만의 아빠이니 그것이 히잡이라고 합니다 히잡 쓰는 이유는 여자들은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너무 하기 위해서 히잡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여자들은 하루야맨 그래서 긴... 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뭐? 섭제 섭제? 인도네시아 하트